이모한테 보여줘야지 우리 할머니 너도 여기 와 빨리 이모한테 보여줘야지 이모한테 보여줘야 돼 이모한테 보여줘야 돼 빨리 너가 이모한테 보여줘야 돼 이모한테 보여줘야 돼 빨리 빨리 제롱나지 이거 기념이다 수리 여기 보고 이리 와 왜 아줌마 뽑고 아줌마 뽑고 아줌마 뽑고 아 진짜 내가 엄마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언니한테 저쪽으로 가세요 내 나이가 못했어 빨리 찍어 춤추는 거야 계속 춤추는 동영상이야 이거 춤을 춰야 돼 춤을 춰야 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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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